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유를 알았어. 너가 당나귀 성비. 화났다 또. 또 귀 빨개졌다 또. 진짜 깔기 싫어하잖아. 성변이야? 아니야 아니야. 귀여운 느낌의 당나귀가. 어떤 사람은 공룡이고. 수비 안 될 때. 약간 공룡인데 당나귀가. 나는 나와라서 흰 당나귀를 할 건데. 나와라. 너 지금 너 아까부터. 세대모사 하지마. 너. 야. 하나하나. 견지름을. 자. 다음은 이장우가 해봐. 추워서 막 더 추워지는 거지. 나는 나와라서 정말 힘든 가기로 할 건데. 아 나. 나와라. 나와라. 선배님. 선배님. 아 이거 니장과 해봐. 추워서 막 더 추워지는 거지. 응. 나는 이거. 나와놨다시와 흰 당나귀를 할 건데? 아 나와라. 나와라. 일부는 웃어. 일부는 웃고 해. 웃고 일당치 않아요? 그래도 신은 잘 불렀네. 그렇죠. 그 평소에 당나귀를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듣지. 무슨 말이야. 어머니. 어디서 만났어? 누구를 만났어? 자. 그러면 놀러가자. 그러면 놀러가자. 아 안돼요. 피아보는 중이면 돌을 거 같아. 나와다 저거 흰 당나귀를 할 건데. 아니 유빈아. 저거 자체가 뭐야. 소장님. 나와다 저거 흰 당나귀를 할 건데. 나와놀라. 이게.. 여기에서 GOG에? 쓰읍. 치겠어, 치겠어. 네고가지고. 라카 사람은 나를 81%를 좋아하네. 그럼요. 거짓말이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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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정이가 너 따로 보고 싶어 여기 위치를 봐 고맙다고 고맙다니 자기 목숨 고여서 왜 나 한번 잡자 오케이 자 그렇지 이게 좋아 형도 조개 좋다 좋아 오케이 해놔 해놔 왜? 저기 좋습니다 저기 좋습니다 좋습니다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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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